오늘은 저거의 이빨을 뽑는 날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흔들리는데 어떤걸로 뽑을거냐면 집게로 뽑으면 아플수도 있으니까 실과 키친타워를 한번 뽑아볼게요 저거 과연 안을고 할 수 있을지 근데 이빨이 엄청 흔들려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한번 도움을 전해볼게요 고고씽 여기 보시면 이제 실이 여기 제 치아한테 껴었거든요 이걸 이때가 팍 껴안겨서 저 귀자락이 안될거구요 엄마가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간이 혼자 뺄 수 있을까요? 아니요 한번 해볼래요 노 엄마가 뺄까요? 아니요 아니요 해볼래요? 네 아프겠죠? 엄마가 도와줄게요 네 간이가 그럼 닦아 엄마가 도와줘요 네 진정해 엄마가 엄마가 1부터 3을 세면 뺄게요 오케이? 빼지마요 아 무서워요 안 보여 안 보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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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뻥 하나 엄마가 알았어 그럼 아니 그렇게 하면 더 아파 가야나 하지말까? 가야나 가야나 깰게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 그래 보고 있는데 가야나 힘들어 세게 아악 빠졌어? 응 빠졌어? 응 아악 빠졌어요 어때요? 오메 오메 오ожал 오리 오오오오오 에어컨 아어욨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REY